자 여러분들 자 8시부터 숨바꼭질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님들 도발 슬슬 해볼까요? 도발 온? 적당히 넥슨캐시 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가세요 그냥 뭐래요? 젠제님을 혼자 수술을 패시자고 넥슨캐시 2만 원 정도 아니 제가 로젠제님 캐시 다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만 원 챙겨줄 테니까 야 안 돼 야 갠들아 저 건방진 저 흥미를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스가 꽉 산다 총 100만 넥슨캐시를 걸고 하는 숨바꼭질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각가지 구조물들이 맥을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네 2분 안에 빨리 숨어야 되겠는데 가자 다들 도망가 도망가 다들 좀 아래 없어야죠 이쪽이다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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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띸 여기가 이런 애 숨지 않았다 여기 길 사이에 막 어 잠깐만 뭐야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요 이야 comm 남쪽에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스키 님 잠깐만 와아 찾았어 여기가 맞돈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아 맞네 그렇네 어? 찾았습니다 와아 100% 있다니까 한명준 어디야 여기 맵상에선 여기 여기 있네 어디요? 어 뭐야 여기 밖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저 만원 내겠습니다 안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합 reaction 와itness 손 제 손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걱정 마시죠 섬세하게 찾고 계세요 섬세하게 어? 벨랑이님 들켰어요 너무 민미 진짜 토끼! 토끼! 토끼 발견! 토끼 발견! 로젠바이트 발견! 아니다. 여기 신발 뭐야! 이거 뭐야! 조봉님! 신발인척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좋다, 야! 이거 왜 안되냐, 이거? 이거 왜 안되냐? 몇 분 남았어요? 아, 화장실 가셨지. 화장실 가셨습니다. 아, 도졌는데? 이야아! 어디 쏘아야 되지? 숨가여서! 괄울이 고시더라. 아, 그냥 가시게 여기 더 많은 데 사나와! 도현이 너무 시간납인 것 같은데? 뭐야! 아아! 어,이 왜 저냐? 본신 안 돼? 바꿔야 돼요! 네, 곧! 어! 이리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활라죠 아 아 알모가 아는 안 되는데 지금 오십시오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들어 quote 아 아무도 언급을 받을 지나신 것 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보여요 지금 깨끼실 것 같은데 기회를 한 번 드리는게 어떨까요? 버터 사위를 한 번 돌리셔가지고 눈 나오면 봐주는거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여기 병아리로 있다가 잠깐만 어어? 어? 이거는 어? 여러분 이번 기미를 통해서 암왕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아 더 없다 50% 이하를 하면 구슬을 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네 네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렵다 아 큰일났다 따뚱 야 이거 내가 웃음이라도 챙긴다 이거 나 이거 웃음 챙긴다 아 박쥐 소리 있었다고 왜 안 알려줬어요 얘들아 왜 알려줘 아니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냐 이 말은 뭐죠? 아니 동물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교육서지 교육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걸 찾네 아 아 이걸 찾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 승복은 로젠즈님 야호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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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없는 거 바로 퍼트 넘어갑시다 와 방금 지나갔는데 전 진실말 말합니다 지금 지나갔는데 안녕? 하하하하 뭐해 아마 아마 빨리 줘 하하하하 아 고장나셨던 거 아 내가 빨리 하하하하 아 로젠즈는 지금 제일 덮고 싶은 사람은 누구 누구야? 아카테마 나? 하하하하 진짜 너무 야 너무하네 이거 진짜 야 아니 아니 사망만 경도하면 이거 진짜 하하하하 이걸 그냥 지나간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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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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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로든젠 어딨어? 아아 예 변신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포기했구요 아니 아니야 야 야 아니야 이거 50% 넘어 나 체크했어 야 50% 넘는다고 50% 50% 넘는다고 50% 아 진짜 야 진짜 이 사람 혼자 안 죽겠다고 야 50% 나 2번 2번 해주세요 나와라 하하하 하하하 그렇지 샀다 나이스 나이스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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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봤냐? 야 산지 산다 우영자가 주작했네 우후 합법인다 아바한법 통과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10년 반, 마무리하십시오 안녕~~